보면 L과 M이 직선 N과 만난다 이랬는데 평행하지 않는 거야 지금은 평행하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데 A의 각 A의 동위각의 크기 동위각이 이거거든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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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지는 않고 동위각이야 같은 위치에 있어 동위각 여기가 A거든 와 비각의 억각이라 있어 이거잖아 이거 이거 맞나 크기가 같지는 않을 수가 있어 합을 구하시려 했는데 얘는 몇 도가 되나 요렇게 180도니까 A는 100도가 되겠지 이게 이렇게 180도니까 A가 100도고 그 다음에 요렇게 180도니까 요각은 요각은 180도 빼기 120도 하니까 60도가 되겠지 60도 그게 B란 말이야 맞지 그거 두 개를 더 해라 했으니까 160도가 이 문제다 알겠나 그러니까 억각이라고 해서 평행할 때만 같지 평행하지 않을 때는 그래도 요 위치는 같아 동위각이라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요거를 찾고 요게 180도니까 요게 80도니까 요게 100도가 되고 그 다음에 억각이니까 이쪽 억각이잖아 그 다음에 이게 180도니까 얘 60도가 된다는 거지 알겠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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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